지금은요. 이제 우리 KBS EU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KBS EU 한국 방송 가수 시어총연합회 지휘장이신 황태희 자리에 오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휘장 황태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드디어 오늘 날이 왔네요. 네, 오늘 일자리를 위해서 축하하신 날도 와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은 저도 힘들었지만 저희 의견분 부진영님께서 가수 있던 분께서 너무 힘드셨어요. 어제 모자카가 있어가지고 링기를 맞고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가수들은 사실 밥을 안 먹어요. 박수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자는 물론이고 부진영님 나오실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 행복은 슬픕니다.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워주신 당신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행복을 주신 그 사랑의 당신입니다 내가 세상에 너무 나와서 생각의 그 신촌 값을 갓처럼 깨끗한 모욕빛 사랑 내 눈이 비추려 아직도 못 바른 어머니의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해요 언제나 나에게 사랑 가득히 채워주신 당신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행복을 주신 그 사랑의 당신입니다 내가 세상에 울고 나와서 내 눈이 비추려 내 눈이 비추려 내 눈이 비추려 내 눈이 비추려 가 esaeks 생각하러 lock 가수 저런 꽃 해왔 마지막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